096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W홀딩스입니다. JW홀딩스, 은, 는 2007년 JW중외제약의 투자사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 등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임, 의약품 도소매 및 수출이법, 부동산인데, 브랜드 및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 투자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함 국내외의 JW중외제약, JW생명과학, JW헬스케어 필러핀즈 등 1500스모한 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함 JW홀딩스의 주요 상품으로는 프리페넴, 영양소액, 이트라코나졸, 메로페넴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지주사업, 의약품 도소매업 및 투자경영자문 등을 목적으로 2007년 7월 JW중외제약, 주,으로부터 투자사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음 대시 주요 자회사로는 JW중외제약, 주, JW신약, 주, JWmedical, 주, 등이 있으며 이에 의약품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대시 JW중외제약, 주, 은, 수액제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JW신약, 주, 은, 탈모치료제 라인업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 확대 중 재무 대시 주요 자회사를 통한 의약품 부문의 매출 성장으로 의료장비 부문과 자동차 및 생활용품 제조 판매, 부동산 부문 부진에도 지주사업 매출이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의원가 유래 관리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이자 수익 및 외환 관련 이익 증가로 이자 비용 및 법인세 확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COVID-19에 따른 수액 매출 증가와 의료장비 부문의 매출 회복이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지주사업 부문이 성장하여 수익성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jw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2,06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jw홀딩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70위입니다. jw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7,444,706주입니다. jw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jw홀딩스의 퍼은 53.27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81.99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6.97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3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53패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2.26패 13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0번지억원, 373억원, 68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9억원, 34억원, 44억원입니다. jw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49번지 64%이고 유보율은 225.94%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w홀딩스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3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4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jw홀딩스의 종가는 2930원이며 주가가 jw홀딩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jw홀딩스의 종가는 2930원이며 주가가 jw홀딩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jw홀딩스는 거래량 12800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7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4201흔 8주, 키움증권에서 2062주, 한국증권에서 1727주, NH투자증권에서 11604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09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500도주, 삼성에서 25803주, 한국증권에서 1865주, NH투자증권에서 1118주, 신영에서 600의 순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00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8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jw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카드 SH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